오늘은 12월 30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12월 8일 정사일이니까요 뱀날입니다. 여름날 그늘에 숨어있는 붉은 뱀의 날입니다. 오행상 정사가 되면 청강과 지지에서 모두 불이 옵니다. 불과 불이 만난 마음껏 그 왕성하게 그 응축이 돼서 모아진 양기입니다. 하늘로 숙구쳐 올라가는 그 불의 속성처럼 때를 잘 만나면 또 비약적인 그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희망의 기운입니다. 사사로운 것들을 불기운으로 통합해내는 그 리더의 기운입니다. 정사의 그 불기운 속에는 상극인 그 물기운을 내치는 그런 기운이 아닌 껴안고 있는 포용의 또 포섭의 기운입니다. 종속돼서 끌려가는 그런 기운이 아닌 그 기운 자체가 항상 그 주도적인 또 주체로서의 기운입니다. 타인에게 절대로 그 끌려갈 수 없는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그 의지가 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아주 강한 기운입니다. 이런 기운의 그 특징답게 이날 그 금전우는 확고한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크게 그 펼쳐지는 하루입니다. 재물우는 그 분주한 동선에 비례해서 또 크게 그 쌓여지는 그런 돈복이 예상이 됩니다. 이날은 또 행운 같은 그 유행수에 유리합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뱀날에 사는 그 복권에는 행운이 실릴 수 있습니다. 좋을 땐 아주 좋듯이 또 반대로 나쁠 땐 그때도 또 크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그 운세의 그 변동폭도 심해지는 그런 하루입니다. 이런 그 위험 부담도 고려해서 여러분들께서 운세 대응을 할 때 그때 또 돈복은 크게 그 터지는 하루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돈복 터지는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